제살루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나 제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또 새벽기도회를 참여하시는 수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올겨울은 특히 춥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시비를 한단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가짜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했던 프로그램인데요 가짜사나이 시즌1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시즌2까지 나왔었습니다 물론 시즌2에서는 시청자들이 보기에 논란될 만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방송을 중단까지 했던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프로그램이죠 가짜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걸까요? 해군 특수전 전단의 전투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근접 전투기술 무사트라고 합니다 무사트에서 교육하는 UDT 특별과정 훈련이랑 생존 훈련을 일반인들이 교육받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내용이죠 그 프로그램 안에는 재미의 요소와 감동의 요소들이 포함되면서 시청자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출연자들에게 이 가짜사나이에 도대체 왜 지원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대답이 방송을 하면서 살다 보니 삶이 피폐해지고 정신 상태가 나태해졌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험하면서 나태해졌던 삶과 정신을 회복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교육생들이 구보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훈련소 때를 생각해 보면 매일 아침마다 3km씩 구보를 했었거든요 가짜사나이에서도 똑같이 구보를 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 목표 지점까지 남은 거리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뛰다 보면 남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었지만 가짜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그 훈련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남은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말해주지 않으니까 집중의 끈을 그리고 정신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뛰는 게 아니었습니다 뛰기 전에도 엄청난 훈련을 받은 상태여서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교육생들이 남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 시간 동안 뛰기만 하니까 정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조금만 집중을 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관들에게 제작진들이 인터뷰를 해서 물어봅니다 왜 남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지 않는 건가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끝까지 정신 집중하는 것을 훈련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다 결국 가짜 사나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 중에 하나는 멘탈이었습니다 바로 정신 상태라는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육체는 종이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간에게는 정신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라도 안주하면 안 되고 끝까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점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필요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말씀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도둑의 예고도 없이 밤에 침입하는 것처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오실 거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은 24장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도둑같이 오실 거라는 것을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다시 오실 거라는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대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도둑같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럽게 느껴질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군가에게는 너무 갑작스럽게 그리고 해산의 고통처럼 매우 고통스럽게 느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의 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평안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나는 안전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느껴질 것이고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4절 첫 부분에서 바올이 말하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어둠 속에 속하지 않은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심판의 날로 느껴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의 날로 느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올은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구원의 날이 될 거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지께여 정신을 차릴지라 이 6절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몽롱한 채로 다니지 맙시다 눈을 크게 뜨고 빈틈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처럼 자는 것이 아니라 몽롱한 채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눈을 크게 뜨고 빈틈없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어라는 표현이 그래 고로메인이라는 헬라워 표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조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집중하고 근신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저희들에게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가보시죠 전쟁 시에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투구 또한 보호 장비이죠 바울은 이러한 호심경을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소망으로 표현하면서 각종 영적 전쟁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야말로 자신의 신앙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오든 안주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소망의 투구로 준비하고 무장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노화심에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 사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싶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지만 나의 가장 약한 점들만 골라서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소망의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 속에서 불을 비추면 밝아지듯이 빛의 자녀답게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의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험난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한순간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힘들고 혼란스러움의 연속인 이 세상을 밝혀주고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빛의 길로 인도해주는 참된 빛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피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해가는 데 있어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개사역으로 힘쓰시는 단위 목사님께도 날마다 동행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이고 걱정과 염려를 갖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15명의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과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인 바는 거룩한 자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려는 요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어떤 상황이 오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